네, 오늘은 전공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번에 그 전공자님이 좀 뭐랄까? 좀 애매한 선택이랄까요? 24년도 8월 정도에 졸업을 하는 분이고 이번에 붙은 기업이 이제 프론트엔드 쪽으로 붙었는데 연봉이 좀 낮긴 합니다. 뭐 2000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졸업하기 전에 붙은 거죠. 어떻게 보면 졸업 후에 붙었는지 정확히 28년도 8월? 네, 정확히 졸업은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24년도, 8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아마 이때쯤 졸업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붙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졸업에 맞춰서 맞추면 이제 한 3, 4개월 차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월급을 좀 받으니까 이 월급 받는 거를 바탕으로 너무 근데 낫긴 하잖아요. 이게 2000후반이라는 금액이 너무 전공자치고도 너무 낮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걸 받으면서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그만두고 따로 준비하는 게 맞냐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아직 졸업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3개월 정도를 어떻게든 잘 버틴 다음에 이직하는 게 가장 낫지 않냐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그분이랑도 얘기를 해봤었을 때 이게 거의 답에 가깝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물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받는 금액이 너무 낮긴 한데 결국 경력이 있는 게 사실상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 인턴이라는 이 개념이 가장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요즘 생각입니다. 그래서 취업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인턴이랑 일경험이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 3개월을 어떻게든 좀 버티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실제 돈도 받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내가 3천 중반으로 점프를 하든 4천으로 가든 이런 거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달린 거고 그래서 좀 뭔가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아직 졸업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아 이거 나쁘지 않구나 라고 좀 느껴졌었어요.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. 이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. 이게 정말로 뭐 딱히 문제없고 뭔가 괜찮은 방법이 진짜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저런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쨌든 낮더라도 저렇게 들어간 케이스가 되게 훌륭한 선택이라고 하거든요. 보통 저렇게 연봉 낮으면 보통 잘 안 갑니다. 이게 너무 낮아서 잘 안 가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근데 이분은 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저 200 정도를 벌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없다라고 봐요. 그러니까 200 정도 되는 돈을 내가 뭐 알바로 벌면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 할 수야 있겠지만 공부할 시간이 안 나는데 이거는 개발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다 보니까 가장 그래도 효율이 괜찮다고 느껴지죠. 물론 돈은 못 받지만 그래서 요즘은 저런 선택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보통 안 간다라는 비율이 한 70% 정도는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게 연봉이 2000 후반도 안 되다 보니까 2000 후반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과연 이 선택이 맞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죠. 분명히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선택을 하심에도 좀 뭐 물론 답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참 어려운 세상 같습니다. 이게 어렵고 뭔가 이분이 또 뭐 스택에 뭐 나쁘냐 뭐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스택으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전공자다 보니까 뭐 모자람이 딱히 없을 거란 말이죠. 학점도 뭐 나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거 모아놓는 사이트에 있습니다. 여기 맨 오른쪽에 이제 이쪽인데 이제 뭐 리액트 뷰, 타입 스크립트, 리덕스 뭐 일반적으로 사고 정척이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 가격이 나온단 말이죠. 서류 합격률도 나쁘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분은 준비한 기간이 너무 짧았었기 때문에 일단 붙고 간다.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택이 참 어렵지만 어떤 선택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돈이냐 내가 200을 개발하면서 벌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기준을 따져봤었을 땐 여기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. 어차피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생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.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다양한 옵션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절대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분의 3개월 인턴처럼 보이잖아요. 저 경력이 분명히 나중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점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